봉덕이 해드린 말씀 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권력이나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되고 또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지 또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 말씀인데요 시편 81편 앞에 있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두 신을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개명 중이에요 1개명과 2개명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 때 애급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원약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요 애급 사람들처럼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섬긴 결과 애급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했죠 그때 하나님이 오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가지 큰 기적 가운데에 출애급 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구를 들으시고 오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출애급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에서도 만나와 매출하기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난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출애급 홍해 광야 생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면서 가난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급 한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해서 출애급 시켜주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구를 우리의 기도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의 노예로 사는 것도 정말 힘들고 고역스러운 일이었지만요 오늘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흑암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흑암에 잡혀서 포로와 속국 생활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로가 맞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히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답 메시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능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만 하면 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살펴보는 날인데요 보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대를 자꾸 피부로 체험을 하려고 해요 뭔가 뜨거워야 되고 뭔가 눈에 보여야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응답과 또 참된 성령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체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진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 이걸 체험하는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보금전하잖아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같은 성령, 같은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보금 가진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참 재미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 집에서 보금을 전했잖아요 보금 전하고 그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신문 아닌 신문을 받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로 백부장 고넬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이면서도요 고넬로 집에 들어가서 보금 전하는 것 꺼렸어요 가기 싫은 것 억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요 고넬로 집에 가서 보금 전해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 번이나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게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이나 게시를 받고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고넬로 집에 가서 보금을 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보금 전했잖아요 고넬로 집에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온 것이 맞으면 고넬로와 함께한 사람들에게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내심은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든지 어쨌든 간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등제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보금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 불법을 행하면서 보금 전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좀 한심해 보여요 우리가 보금을 전하는데 무슨 국경이 있습니까? 신문고 하나 사상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직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사상이 가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모든 유대인들이요 선민사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는다 너희는 이방인이고 무한리자들이니까 전부 지옥간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든 간에 고넬로 집에 가서 보금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보금을 전하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여왕인들이 보금을 듣고 구원 받은 것 예수님 믿은 것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가장 놀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보금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요 이렇게 구원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놀랍고 또 신기해서 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너무나 신이 나서 전부 세례를 다 베풀었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보금전하고 성령의 인도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할 일을 받지 않는 이방인 이 고넬로 집에 가서 보금전했다는 이 말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유대인들은요 한결같이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선민사장에 전부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베드로가 그럴 수 있냐고 비난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고넬로 집에 어떻게 해서 갖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길게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선민사상 또 나만의 보금 우리만의 구원의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요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보금 가진 성도라고 한단다면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그런 예틀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당시에 이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찬송과 586장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586장 가사에 보면 1절에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찬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3절 중반절에 보면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보금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보금의 사람으로 또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등지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제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고넬려 집에서 보금을 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주셨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 처음이 언제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와 똑같은 그런 성령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금을 전한다고 한단다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금을 전할 때요 난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난 아직 영전 메시지 잘 말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대상을 주신 것이 맞으면 우리가 말할 때에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억지로 전하는 말을 할 때에 말할 때에 벌써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를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에 이미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그 심령들을 움직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각인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등제 1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적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로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루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 의해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성경 충만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이 복음을 막겠습니까 어둠의 세력도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또 고넬리오에게 임한 그 가정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임한 사실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에게도 국경 없이 또 사상 초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자인 여러분과 같은 성령, 같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고정관념과 예트를 벗어버리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전하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틀 인생 세틀 교회입니다 본문 4등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렌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자, 서대반 집사가 사역할 때요 핍박이 극심했잖아요 그 핍박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던 서대반 결국은 핍박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는요 중단되질 않았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순교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흩어져서 가면서도 복음 전하고 결국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한례자와 무한례자 또 선민과 이방인이라고 입씨름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안디옥까지 복음 전파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몇몇 사람이 흩어진 자들이 몇 사람이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경과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말한 것은 이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몇몇 사람이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또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본당 헌당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당 헌당이라는 귀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구자 먼저 드리자 헌금을 잘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작정한 본당 헌금을 여러분들이 잘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당 헌당을 앞당기기 위해서 계획대로 이루기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어렵지만 당겨서 미리 드리자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미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오는 대로 믿음으로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가장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본당이 헌당이 되어집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안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 몇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본문에서 세대만의 환란으로 흩어지면서도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면서도 이들이 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웬만하면 핍박이 잠잠해질 때까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못했어요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어 가면서도 계속해서 예수가 글쓰신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 글서만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고넬료 집안이 살아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요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린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 글서만 전파하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왕적인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흑암의 세력 때문에 사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하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 나와 우리 가정의 우리 지역의 역사하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 예술소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추방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술소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흑암의 세력은 힘을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한 우린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흑암을 꺾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권세가 너무나 귀중하다 보니까 모셔두기만 하고 간직하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요 제사장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왜 이런 권세를 주셨느냐 재앙 막도록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재앙과 저주는 이미 우리에게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글쓰신 사실을 믿는 순간에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과 동시에 재앙과 저주 다 해결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보금 안에 있으면서도요 아직도 문제가 생기면 아직도 어려움이 닥치면 나 때문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가끔 그런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제사장적인 이 직분 권세를 주시는 순간 재앙과 저주는 다 끝나버렸다 지금 닥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 살리는 선지자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보금 일깨웠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다른 신성기고 우상성기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된 선자 대신 그리스로 보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로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선지자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앞날의 일을 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도전할 일이에요 미래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입을 크게 열면서 기도하면서 미래 문제를 응답받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는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그랬어요 23절에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왜 점점 아멘이 약해지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 육신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나타난 증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복음 전했지만 고넬로와 그의 가족들이 전부 믿고 성령 충만한 것 보고 주의 손이 함께한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방인 집에도 함께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온약을 잡고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게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대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었지만요 오직 복음, 오직 사명으로 거듭난 그런 세틀 인생을 살았어요 이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 성교와 또 237 복음을 위한 세틀 교회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는 내가 바로 세틀 인생이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세틀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세틀 교회다 이 세틀 교회에서 정말 본당헌당과 또 237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심을 받는 그런 세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열매를 주시는데요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하면 복음 증거의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복음 증거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만 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심지어는 사도가 가기 싫은 것 억지로 가서 억지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화난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복음 증거, 즉 복음화 또 2, 3, 7 복음화를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린 중심을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 증거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워주세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자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졌고요 함께 바울이 협력하여서 사역하게 되어졌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더라 그랬어요 제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제자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여러분 같은 제자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제자인 줄 확신하시고 또 다른 제자를 믿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본당 헌당에는요 경제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력을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경제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되겠지 벌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한 그 경제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4경제 19장 28절의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핍박 가운데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요 흉년이 들어서 이 안디옥 교회도 또 모든 성도들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림 교회, 본교회, 이 모교회의 성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했어요 부조를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약을 잡고 믿음을 나가는 개인과 가정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력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경제력을 불러오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금 경제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입을 크게 여는 대로 치호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